자, 20학년도 수능은 24번 같이 볼게. 자, 요런 것도 이제 정말 중요한 관계. 요건 이제 관계에 관한 얘기에요. 관계. 두 가지 소재를 엮을 때, 아까처럼 A 대 B가 어떠한 대비점이 있느냐. 요것도 있었지만, A가 B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 긍정이든 부정이든. 이러한 관계도 엄청 많이 나와. 두 가지 메인 소재에서. 자, 그래서 보면은 어떤 시그널을 우리가 보고서 이런 관계나 대비를 떠올려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 알겠지? 자, Invasion 하면 침입인데, 침공. 자, 이거 오브는 보통 무엇에 대한으로 엄청 많이 쓰인단 말이야. 자, 무엇에 대한, 무엇에 의한 침공. 자, 요렇게 전치사 단위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자연 생태계에 대한, 자연 사회에 대한 어떤 비토착종의 침공이 무엇이다? 현재? 평가가 된대. 무엇으로서 평가가 되냐면은, 자, 원어브 나오고, 그러면 우리 S 붙은 명사 찾아야겠지. 무엇들 중 하나. 자,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환경 문제, 글로벌 스케일 환경 문제 중 하나다 이거야. 그러면은, 자, 침공이라는 게 굉장히 지금 문제다 이거잖아. 맞지? 얘가 비토착종이 자연 사회를 침공하는 거. 그게 지금 굉장히 문제다 이거지. 자, 그랬을 때 자, 생물 다양성의 상실이 만들어내왔어. 무엇을? 걱정을. 자, 오브도 무엇에 대한으로 많이 쓰이거든. 자, 그랬을 때 바로 생태계 기능에 대한 어떤 결과, 그거에 대한 걱정을 많이 낳았어. 그리고 따라서 그 둘 다 사이에서의 어떤 관계를 이해하는 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가 되었대. 연구에서 지난 20년 동안. 자, 지금 방금 봤는데 첫 문장, 두 문장 보면서 좀 어렵지 않니? 침공이 문제가 됐고 바이오 디버시디의 상실은 걱정을 낳았어. 그래서 두 가지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잡고 가는 거야. 이 도입부는 굉장히 중요하거든. 도입부. 자, 그랬을 때 지금 Invasion 문제야. 그리고 Biodiversity 역시나 감소되면 이거 걱정돼. 그래서 둘 다 사이의 관계라고 했을 때 이 둘이 과연 뭘까? 이 두 가지인데 중요한 거는 이 다음 문장이 굉장히 중요해. 여기에 이제 보면은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바로 관계를 잡아줄 수 있어야 돼. 방금 앞에서 얘기한 두 가지를 정리해 주는 거야. 이 두 가지가 설마 그 Both인가? 하는 순간 여기에서 바로 제시해 줬어. 이 사람에 의한 생물학적 다양성과 Invasionability Hypothesis 가설 그러면 아, 이 둘이 지금 이거였네. 그럼 우리 이거 두 개 뭘로 잡아야겠어? AB로 잡아야 된단 말이야. 다양성과 침입 가능성 가설 그런데 얘가 나타내는 바가 뭐야? 무엇이 무엇에 지금 영향을 주는 거잖아. 다양성이 높아지면 무엇을 증가시켜? 경쟁적인 환경을 증가시킨대. 그리고 이것이 결국에는 어떻게 돼? 걔네들을 더 어떻게 만들어? 침입하기 어렵게 만든대. 아, 그렇다면은 이 침입 가능성 B를 높여놨죠? 침입하기 어렵게 만든대. 더. 그렇지. 지금 이해되니? 여기가 지금 AB의 관계를 명확하게 나타내 준 거라고. A가 높아지면은 이로 인해서 환경, 뭐 경쟁적 환경이 만들어지고 그로 인해서 침입하기가 어려워진다. 즉, 아, A가 높아지면 B가 낮아진다 이거야. 요기를 보고서 우리가 아, 방금 얘기한 게 다 요 문장을 위한 지금 빌드업이었구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랬을 때 수많은 A에 관한 전문가들은 A에 관한 어떤 실험들이 수행되어 왔어. 요 사람의 시기 이후로. 그리고 많은 기재들이 제시가 되었어. 뭐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무엇을 설명해? 그 흔히 발견되는, 흔히 관찰되는 자, Negative Relationship 하면은 이거 부정적 관계라고 보면은 와닿지가 않아. 이게 바로 뭐야? 음의 상관관계거든. 음. 무엇과 무엇 사이에, A와 B 사이에 있는 이 음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메커니즘이 제시가 됐다 이거지. 이거면 이건 뭐야? 아, 그냥 위에 거 사실 별 얘기 없거든.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어. 이 사람 이후로. 중요한 얘기 아니잖아. 그리고 여러 메커니즘이 제시가 되었어. 설명하기 위해서. 뭐가 중요해? 아, 얘네 A와 B 사이에 지금 뭐가 있어? 그렇지. 음의 상관관계에 했다. 즉, 위에서의 얘기는 그냥 똑같이 얘기하는 거야. A가 높아지면 B가 낮아진다. 그런데 이제 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니, 이 끝까지. 자, 일단은 우리 연결어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 추가라는 개념이 있어. 추가. 연결어져서 추가. 자, A 이외에도 B, C가 있습니다. A 합니다. 게다가 더욱이 B 합니다. A와 유사하게 B 합니다. 어떤 아이들일까? 뭐 인에디션 비사이즈 페드몰 세멀러 이런 아이들인데 자, 그렇다면은 이거 A와 B가 비슷한 내용이겠니? 아니면 갑자기 반전이 나오겠니? 그렇지. 우리 회사에는 좋은 복지 시스템 외에도 사이코 상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지. 좋은 복지 시스템 외에도 훌륭한 멘토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겠지. 우리 회사에는 많은 장점이 있어요. 게다가 우리 회사는 돈도 많이 벌어요. 우리 회사의 이런 장점과 유사하게 다른 눈여겨볼 점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해 되지? 추가라는 것은 뭐다? 앞에서 얘기한 예를 들어서 앞에서 특징 1 얘기했어. 그러면 뒤에서는 이제 추가의 연결어가 나오는 순간 아, 특징 2를 이어서 얘기하겠구나. 그래, 구조를 잡을 수 있어야 돼.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비사이드라고 하면은 비사이드 명사, 명사 이외에도란 뜻이야. 이거 추가야, 추가. 자, 그러면은 근데 얘가 지금 벗으로 연결되어 있거든. 우리 A, 벗, B 이것도 A와 B야. 근데 A이지만 B A와 B가 성격이 달라. 마이너스면 플러스고 플러스면 마이너스고 근데 어쨌거나 나열이긴 하단 말이야. 자, 그랬을 때 감소했어. 무엇을? B인 생태학적 지위의 가능성은 감소했지만 자, 이 생태학적 지위라는 거는 우리 니시 니시 마켓 하면은 이게 틈새 시장이란 뜻이야. 틈새. 틈새는 좋은 거거든. 틈새가 틈새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자, 그렇지만 우리 그렇지만 하면 이 뒤가 중요한 거지 하고 싶은 얘기란 말이야. 이런 단점이 있긴 하지만 증가했어. 가능성이. 근데 무엇의 가능성? 경쟁자의 가능성. 근데 무엇을 막아주는? 이 인베이전 즉 B의 성공을 막아주는 경쟁자는 증가했다 이거잖아. 아, 그럼 B가 어쨌거나 줄어드는 거네. 이거 장점이잖아 지금. 자, 뭐 이런 단점이 있긴 하지만 이런 장점 이외에도 자, 장점 1 그 다음에 다이버스 커뮤니티스 뭐야? A 한 커뮤니티잖아. A의 특성을 가진 다양성이 높은 그런 커뮤니티들은 여겨진대. 무엇 한다고 여겨져? Use resources more completely. 더 완전하게 리소스를 사용을 해. 이게 바로 뭐야? 장점 2지. 장점 다음에 이외에도로 연결되니까 두 번째 장점 나왔고 그리고 따라서 아, 그러면 또 이제 내용 연장 이어지겠지? 이어지겠지? 자, 그래서 따라서 또 무엇을 하는데 얘가? 장점 3 제한시킨대. 뭘 제한시켜? 바로 능력. 근데 누구의 능력이야? B 한 애들의 능력이지. 자리 잡을 수 있는 얘네들의 능력을 줄여. 즉, 뭐야? B의 가능성을 역시 줄인다 이거지. 그래서 이게 장점 3이고 어? 더욱이 나왔네? 그럼 이제 뭐야? 장점 4겠지. 자, 그랬을 때 더 A 한 아이들은 또 무엇 한다고 믿어져? 더 안정적이다. 아, 이게 바로 장점 4지. 근데 그 이유가 뭐야? 그들이 더 넓은 종류의 니쉬를 쓰거든. 아, 니쉬는 좋은 거였으니까. 맞지? 즉, 누구보다 A가 우리 스피스 4 하면 종이 적은 즉, A 자양성이 낮은 거잖아. A가 낮은 애들보다는 A가 높은 애들이 더 어때? 스테이블해. 그 이유가 뭐야? 바로 니쉬가 더 넓기 때문에. 틈새가 더 넓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장점. 장점을 쫙 얘기해주면서 A가 높아졌을 때 장점을 얘기해주고 끝나는 거지. 그렇다면은 A와 B의 어떤 관계였잖아, 이게. 자, 답은 뭐가 돼야 돼? 그렇지. 생물학적 다양성이 무엇을 저항해? B에 저항한다. 즉, 얘네들이 반대되는 관계다, 이거잖아. 자, 그랬을 때 얘가 바로 생태계의 어떤 수호자의 역할을 한다. Guardian.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우리도 이걸 봤을 때 자, 초반에 어떻게 나왔어? A라는 거는 아, B라는 거 문제야. B가 커지면 굉장히 문제야. B 큰 거 문제. A가 작아져도 문제. 따라서 이거 두 개 이해. 이해. 이해하는 게 중요해.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아, A와 B 사이에 어떤 가설이 존재해. 그런데 얘네들은 다 음의 상관관계야. 즉, A가 높아지면 B가 낮아져.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었고 그게 부정,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게 나타났어. 자, 이렇게 A가 높아졌을 때 그때 단점이 하나 있긴 하지만 그렇긴 하지만 장점이 뭐가 있어? 네 개나 있다. 이렇게 끝난 거지. 이해 되니? 이렇게 글의 구조가 보여야 되는 거야. 자, 복습하고 자, 복습하고 넘어갈게. 오케이.